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우리나라를 분노공화국이다.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분노공화국이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뭐를 봐도 막 소리지르고 싸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화가 꽉 찼구나 이런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처, 아픔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 내재된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내가 아니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 그런가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과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참 선한 태도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가 없나 어떻게 하면 이 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내 적에 대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갚아준다. 그러나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속에 트러블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하기는 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방향의 공격성의 방향을 분노를 표출하는데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경면하고 정제하고 자기 학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대별적인 현상이 뭐냐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이에요.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참다가 보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우리 민족의 특유의 질환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고 하는 그 국제 질병 코드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화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고 가슴을 아픈 아리안 가슴 아리안 이런 증상이 낫다. 소화불량증도 있고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우리 민족의 그 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의 그 정서 한의 문화 아닙니까. 한 한이 맺혔어. 그것은 그 갈등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으로 사귀기 때문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팔병나네. 이러한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리랑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노래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해소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면역체계 나빠지죠. 뭐 감기 잘 걸리고 폐렴 걸리고 암에 잘 걸릴 수가 있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또 아니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벌게지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되었어요.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냥 목소리도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작스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납치됐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부위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특히 두려움과 공포 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아믹달로 아믹달로라고 하는 편도체 그건 꼭 뭡니까 아몬드만의 아몬드만의 이게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 분비가 돼요. 두려운 상황이나 공포의 상황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냥 편도체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나오는데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야. 이것이 1차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편도체에 달라붙으면 처음에는 흥분하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소화되기 전에 분해되기 전에 2차 쓰나미가 또 온다니까 2차로 화가 나는 거야. 2차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 편도체가 이제는 거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사로잡혀요. 제 3차까지 오게 되면 허옇게 질리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이제킹이란 편도체에 납치됐다. 편도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중추신경에서 이성적으로 아 이것은 조심해야 돼. 너무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돼. 이성의 중추가 전두협의로 하는 데서 이것을 절제시키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아웃되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편도체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몰고 경찰서에 들이받아버려요. 차를 몰고 국회에 그냥 물을 그냥 전속력으로 들이받아버려요. 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 스토킹 뿐만이 아니라 무차별. 아 참 무섭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걸 좀 고치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그렇게 너무나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기의 삶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되질 못하는 경우에 생각을 아 이것은 수술을 해야 해요. 편도체 반만 좀 잘라내야 해요. 실제로 그런 수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공황장애 그냥 해서 사람만 봐도 겁이 덜컥 나서 가슴이 둥둥둥둥 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 내인 해마의 편도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납치되어 있다. 납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라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싹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몰라. 강도가 와서 칼을 대는데도 웃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대항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이거 만지면 큰일 나는 거야. 두려워.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불안한 거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과도한 불안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의 분노와 화라는 것은 이성을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야. 넘어가서 편도체가 내 삶을 주관해버리면 어떤 삶이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바로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라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영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생긴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이성에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기능 이 혼의 기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지와 감성과 지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우리의 지식을 또한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느낌과 감성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있다니까.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의 연합인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우리의 의지를 바로 하도록 늘 권고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의 뭐예요? 가책이라. 가책.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즉시 양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의지와 지성과 감성이 다 다운되버려. 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의 편도체가 그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그냥 꽉 차있어버리고 납치가 돼버리면 이러한 분별력과 판단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말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망하는 길로 가게끔 돼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분노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빨리 그 분노를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를 잘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노의 가장 근원은 분노의 어머니가 누구냐. 왜 분노가 생기느냐. 그것은 두려움에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왜 두려운데 분노가 생기느냐. 사람이 두려워지면 자기 자신의 방어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방어해야 돼. 혹시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상하게 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개심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휘브리스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존재감의 상실에 대한 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분노의 어머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근원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디모데우스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게 이러한 참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방어체제라.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바로 화와 분노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야. 자기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해를 받거나 손해가 가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나에 대한 공격하는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이러한 방향성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 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참 주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졸업선물로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동차를 줄 줄 알았더니 성경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 화가 난 거야. 세상에 아니 자동차를 달라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내게 이런 걸 주나. 그래서 집을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와 자기 방에 돌아왔더니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도대체 성경에 무슨 성경인가 떠들어봤더니 성경 안에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이 수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냥 돈을 줘버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건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 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동차를 몰아도 참 특별히 유흥하거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을 해도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한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설회사의 감독으로 있는데 승진 때가 되면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누락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직원들이 감독님 같은 분이 왜 승진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감독의 성격이 그냥 다툼이야. 화를 잘 받는 윗사람이 전무가 감독에게 뭐라 조금 잔소리를 했더니 화를 내고 그 전무와 싸워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 인사권을 가진 전무가 승진을 시켜주겠냐 이거야. 그래서 말다툼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감정을 잘 지키고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잘 될 수가 없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체로 마음을 노하기를 덕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격을 성질을 혈기를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중국에서 한참 특연대회가 많이 인기를 끌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자가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아주 사나운 특연 종을 샀어요. 그런데 그 특연을 데려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유순한 거야. 아니 특연을 위해서 샀는데 특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자가 싸움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조련사에게 이 특연을 아주 맹견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맺겼는데 2주 만에 가보니까 이 특연이 눈에서 불이 막 텅텅 튕기는 거야. 옆에 조금만 가도 그냥 이가 드러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됐구나. 이거 잘 싸우게 생겼네. 그렇게 해서 그만 돌려주셔야 했더니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 특연이 으르렁거리니까 그냥 개들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으르렁거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주만 좀 더 기다리라. 그 조련사가 말합니다. 이해를 잘 못 했어요. 2주 후에 갔더니 다시 그 특연이 아주 옛날 상태로 조용하고 유순한 강아지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좀 싸움 잘하라고 맡겨놔서 조련 해놨더니 또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러니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순하게 유순하게 생긴 개가 가까이 다른 가까이 가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냥 좌쪽으로 도망가고 우쪽으로 하면 좌로 도망가고 그만큼 조용한데도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야. 벌써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조력랑을 치는 거야. 다른 강아지들이 그만큼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유순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이러한 유순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강한 부드러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아도 그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러한 온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기운 이란 말이에요. 개장수들이 있잖아요. 개를 팔아서 넘기고 도살하고 하는 개장수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개들이 그냥 낑낑거리고 다 죽어가는 거야.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냄새가 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딴 사람이 갔더니 짖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희한하게 개들이 알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개장수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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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참 개만이 아는 또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화를 내지 않아도 또 분노하지 아니해도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의 방향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노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소를 하는 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해는 이로 내게 분노를 준 사람에게 공격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내 적에게 내 원수에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공격적인 본능을 내 분노를 내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심령이 오히려 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저하가 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당뇨가 올라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급성 감염증이나 폐렴이나 치주염이나 또 비염이나 이런 것에 그냥 걸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냥 노하면 폐렴에 잘 걸려요. 또 기관지염이나 이러한 비염이나 이런 것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감기에도 잘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분노하고 우울증이 있고 또 여러가지 모양의 면역체가 약한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거의 90% 이상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이러한 통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웃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화내게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말지 다른 사람도 내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겠지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오라도 못 나서 그런 거야 나에 대한 책임을 돌리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돼서 결국은 항복 포인트 일 포인트라고 하는 항복점을 넘어서게 되면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깨지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깨지면 정신적인 병이 들게끔 돼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계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편도체가 납치당해서 결국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하신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하는 이 우회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부메랑 효과 부메랑 효과 여러분 이 부메랑 이런 것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그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던졌던 거 아니에요 또 나무나 이런 걸 따기 위해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무에 열매를 따기 위해 던졌는데 그걸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계속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메랑 효과도 상대방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부메랑을 던지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물론 우리가 어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안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막 장사꾼들이 그냥 난무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잖아요 그 환전상에 그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서 내쫓았잖아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면 안 된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자기의 몸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악한 자가 내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터쳐내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수라니까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지저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내가 만약에 주전자라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어물들을 다 쏟아내는 거야 완벽하게 쏟아내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쏟아내다 보니까 남들을 공격하게 되고 남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괜히 집에 가서 반려견을 발로 차고 화를 내게 되고 애꿎게 자기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직장에서 당한 분노를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손해고 자식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쳐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쳐내라 10편 62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여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부메랑 첫째는 부메랑이에요 그냥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거야 일단 피하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쌓인 분노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라 이거야 그 찾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회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깨어나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리생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한자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데 바할제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 않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으로 낙인을 찍혀서 이러한 자를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고소를 해서 결국은 빌라도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억울한 그러한 매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통곡 그냥 부르짖고 통곡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셨다 대적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화를 바라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은 시오페 했다는 거예요 시오페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지만 그냥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아니하는 평안이에요 그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수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대적하고 내가 대신 욕을 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 길로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권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뭐하나 아름다운 이라 아름다운 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악인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 그들은 속히 배염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치 못하는 분노로 인하여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상처를 입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꼭 여러분이 화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사용을 안한 거야 저는 그걸 종종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참 한 20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그런 관계인데 좋은 관계 했는데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매우 모욕적인 이런 상처를 입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제는 관계를 꺼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자존짐도 상하고 실망감도 있고 배신감도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뭐 포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양관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이런 제가 이제 더 이상 계속 하다가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토천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숨기지 말고 억울한 마음도 숨기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내면 깊숙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죠 세미한 음성이지만 너무나 또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틀림없이 탁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요 박관인데요 그러면 이 박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이 뭐 그 뜻이 뭐예요 둥글박이고 너그러울 관입니다 내 이름대로 해 너는 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이름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고 어 내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이름을 줄 때는 그렇게 살라고 준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부모가 줬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일생동안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름이 박관이니까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 뭘 하지 말고 너무 그냥 공격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그럽게 관용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뭐에 대해서 자꾸 이게 변명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말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도 사람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있었잖아요 의로운 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예수님을 믿는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질책을 하거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뭐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그러한 섭섭함과 또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억울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다 꼬여버려 아주 위대한 무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부메랑 효과를 내 자신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편도체에 다 박혀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분노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 분노의 문제는 마음을 터쳐내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자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터쳐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독소가 있으면 독이 다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수련 생활할 때 응급실에 근무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약을 먹고 자살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할 때 맨번째 하는 게 뭡니까 위세청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독소들 원망과 불평과 진노와 화와 이러한 우울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대적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켜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살고 원수도 부메랑 효과로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회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속에서 화가 왜 안나겠습니까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일일이 따지고 싸우겠습니까 그걸 싸우다가 보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관계가 파괴된다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갖고 가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박관 둥글고 원만하고 관영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이름대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고 고민하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터쳐내십시오 10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오물을 왜 터쳐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함이라 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사람에게 터쳐내지 말고 내 자신에게 터쳐내지 말고 어떤 억울한 대상에게 분풀이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모든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원수를 신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화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분노가 삭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쳐내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